안녕하세요. 가수 장현승입니다. 텐미닛에 대한 별명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팩? 텐 세컨즈로. 왜냐면은 아까 걸어 나오는데 부터 걷는 게 그렇게 멋있는 사람 태어나 처음 봤어요. 걷는 거에서 아 끝났어요. 끝났구나. 한 번만 다시 해주시면 안 돼요? 어떻게 걸어 투스텝도 아니고 그게 뭐였어요? 가능할까요? 네네. 어떤 식으로 걸어 나오셨는지. 너무 멋있었어요. 멋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어떻게 이게 돼요?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이거 자꾸 따라하게 된다. 이게 배웠다. 저는 이제 앞으로 평생 저렇게 걸어 다닐 거예요. 이런 걸 또 이용재 씨. 괜찮았나요? 네. 강현승 씨는 무대 하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셨어요? 긴장 반 설렘 반 딱 그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무대 그리고 방송을 하는 거라서 좀 설렀고요. 긴장은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특진이랑 무대 연출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브릿지 부분에서 좀 멋있게 연출된 게 있는데 유리광만처럼. 그 자리 안에 제가 정확한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잘 들어가는지 보고 있어요. 아까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네. 다행입니다. 이렇게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주신 장현승 씨에게 다시 한 번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